우리 내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씩 말해봐요. 민지씨부터? 솔로 탈출? 손대리님은요? 나는? 난 유럽요. 고맙습니다. 김대리님은요? 당연히 과장 승진이지. 난 눈뚱이. 우린 아직 뜨거워. 그럼 우리 승진씨는? 민지씨의 커플을 위하여. 이런 것도 있었어요? 유럽여행을 위하여. 유럽처럼? 과장 되신 거 축하드려요. 과장처럼. 짜잔. 아빠처럼이네. 예쁜 딸 나오면 한잔해야겠다. 모두의 소원을 위하여.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이벤트 어때요?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.